현존하는 절치동물 중 가장 큰 힘의 개 바로 일본 거미개야 다리 길이를 포함하여 3.8m까지 자라며 각각의 너비만도 40cm에 달하지 수명은 100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절치동물 중 크기는 가장 크지만 몸무게는 20kg까지 나가는 아메리카 바닷가재보다 1kg 적은 19kg까지 관찰되었다고 해 일본 남쪽부터 대만 북쪽 최고 수심 600m까지 발견되지만 보통은 300m 정도를 가장 좋아한다며 다른 힘의 생물들처럼 크기가 커질수록 깊은 곳에 서식하지 잡식성으로 동물의 사채, 해초 등을 주로 먹지만 연체동물을 잡아먹기도 해 야행성으로 움직임이 느려서 포식자의 공격에 취약하다 보니 대부분의 일본 거미개는 야생에서 1개의 다리 이상을 잃은 상태로 지는다 해 다음 영상에서 맛에 대해 알아볼게